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멘토가 다가가니까 내가 불을 안 하잖아 내가 불을 안 하잖아 아이색이 그러더라 아 불을만하게 하잖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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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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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종이 타는 걸 너 어떻게 그리 올라올까? 나 두꺼운 거 아예 알아 닭발 드실 분? 가슴이 아깝게 해서 저 발 뒤돌고 계신데 뭔가 불안해 계속 식혀있나? 어 나 두꺼운 게 좋겠다 너 안 찍었어? 그리신 줄 오신 줄 알고 너 무슨 그리신 줄 알고 어 죄송해요 괜찮아 너 집 어디있어? 매운 닭발 드실 분? 나 혼자야 아무도 안 먹어야 맨 닭발이? 맛있는데 이거? 난 뼈 없으면 먹어 너 뼈 없는 거 못 봤어? 나 달라먹는 게 싫어 아니 나 어떻게 먹는 게 봤지? 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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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도한 소녀들 모두가 성공한다고 해 이도한 소녀들 모두가 더욱더 분석해 흐뭇 시간에 날아가기 전에 내게 용기를 없어도 오지글들 화장의 발음을 보면서 넌 날기 전에 기다려... 말조사... 초점까지 롱스 벌어짜 fashion 한글자막 by 한효정